한돌사신, 연사, 화영, 제물 제물 주면 어떡하냐 제물 저거는 체력이 안 차는데 육금카... 칸돌아 황금애호감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 되긴 하겠다 힘올릴 만한 거 악마의 영상 말고 좀 천둥? 천둥? 단관회생 업호 타나오네 약분 약분 한돌 극한의 따갑돼 메탈 우와 아크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따서 갚으면 된다 잘 으 으 네 연사화용 아니지 사신화용 했어야 했나 이도류 사신 이십구슬 물음표 카드 재물이 너무 좋다 재물을 사기면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불타 없어진 갑오징어 파열도 나오네 오우 쏘세요 파열사열 덱도 열품들 강화된 걸 먹자 연사도 강화하고 싶은데 어이씨 어이씨 잘 못 썼네 음 잘 못 썼네 엔 잘 못 썼네 너로 요리를 이제몰 룬 괴라미드 룬피까지 나왔으면 끝났다 이제는 날 막을 수 없으신 룬피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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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보다는 부칼 아니다 이도류강 섬 있으니까 딜카드 넣을 이유가 없네 룬피 문 여평 룬피까지 상태 이상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게임 길어지메 고서 밀리 성능은 참 좋은데 엘릭스와 챙겨가야지 엘릭스와 쓸 타임인가 폭탄 일단 먹어보자 잡았네 흑우부적 위장 크림 열사 좋다 흑우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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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혈박 후회 흑우부 흑우부적 흑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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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의 거울 돌리다가 제물 넣으면 딱일 것 같은데 많을수록 좋다 제물 돌리 돌리의 거울 돌리 도토리 돌리 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깡섬 껌나세 룬큐브 들어간 장은 더 볼 수 있겠네 재물이 그거보다는 현돌이 난 현돌 근데 따갑돼 하다가 죽기 싫으면 룬큐브랑 저거 그 뭐임 혈안 아니 사혈 혈안이 아니지 개꿀인데 예 구급 상자 이거 몸풀기 써도 되겠다 약분 갖다 버리고 화형 잘 버렸다 엘리트 세 마리 잡고 아니 공격한다 엘리트 써주자 구급상자 나왔으니까 제아물 두개다 밑에 박혀있는거 불타는 조약 불타는 조약 조약 없어도 되겠지 달굴같은거나 주제 달굴같은거나 흐아으 표창까지 표창은 필요없는데 표창으로 힘 999 찍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무적인데. 극한에 따갑...돼... 따서 갚으면 돼인데 꼬박꼬박 잘 갚아. 아씨...힐 해야되는데... 죽을 줄 몰랐네... 땄는데...안갚은... 아... 앗... 늦게 갚음... 땄는데 안갚네. 다가팠다. 아... 아니... 병 속에 안 넣었는데 왜 처음 나와... 아... 몸풀기 괜히 넣었네... 이럴줄은... 몰라다... 구구구... 방... 구구구... 방... 방... 도대체 어디 갔냐... 충격파 필요할 것 같다... 한방에 뒤지면... 못갚자... 한방에 안 뒤지려면... 약화를 걸어놔야... 서먼지... 저거... 흡혈기들 갖다주면 좋아하는데... 아이언클레드가 흡혈기보단 더 세네... 아이언클레드가 흡혈기보단 더 세네... 쓸더스에서 흡혈기는 잡귀구만... 나이가 많은 순혈흡혈기에 피가 남긴 유리병... 나이가 너무 많은가 봐... 나이가 너무 많은가 봐... 아이언클레드가 흡혈기보단 더 세네... 아이언클레드가 흡혈기보단 더 세네... 아이언클레드가 흡혈기보단 더 세네... 바보같은 생각이야... 미인공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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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겁나 세네... 미인공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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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인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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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 싹 다 밑에 헷갈린거 봐 아이고 쓸더스 저 시간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돌 한돌 사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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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돌 사이아만두 이게 캐릭이냐 꼬옥 미집염통 잘하네 네 4점밖에 없네 염통이 3780점 양이 좀 적네 4조각 먹으니까 없어지네 왜 완넘이지? 따갑돌 대가 아니었나? 심지어 영웅도팔이네 따갑돌가 아니었어 그냥 따기만 하는 대기였어